야 구슬아 나랑 달리기 빠른데 대주를 해줘 왜이러 니 맏비를 대빙대를 잡고 시켜야 아이고 참 엄마 엄맹 이거 잘 들려 다야 해 다야 해 아까 모자랑 다함라 난리꾼이 좀 하라 우와 저거 부숴먹는 거 아니야? 레전드다 부숴먹는거 아니야 부숴먹는거 아니야 부숴먹는거 아니야 우리 애교에 부숴먹는게 알자 충전기 어디있어 맵겠지 어? 뭐야 왜 저러지 야 야 왜 말 되는 소리를 알아 이게 없으신 리가 아니 어디 나랑 하는지를 모르고 내 상 난리꾼 아니 꼽는게 있는데 충전기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꼽는게 있어 충전기를 못하는데 이 말이야 이건 줘야 돼 내 말이야 우리나라 우리 같이 싸게네 응 같이 싸게네 택배 같이 싸게네 같이 싸게느니 응 응 다행 모자리 다행히